안동시와 서울시 간의 상생발전협약에 따라 서울 종로에서 있는 상생상회에서 안동 농특산물 전시 판매 행사가 오는 19일까지 열립니다. 상생상회 1층에서는 안동의 날 기획 판매전이, 매장 외부에서는 6개 농가의 직매장이 각각 운영되며 지하 전시관에서는 농특산물과 관광 명소 홍보, 안동 소주 전시가 함께 진행됩니다. 내일은 안동찜닭 요리교실이 진행될 예정인데 모집 공고 30분 만에 신청이 마감됐습니다.